정보보안기사 상업기사의 21차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차시는 제4장 정보보안일반 첫시간 제1절 보안요소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요소기술 여기 나와있는 5가지 기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중에 첫번째 SSO 인증, 커버러스, 전자선명, 이중선명, 응릭선명, 그리고 PKI 접근토제 모델 이렇게 5가지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SSO 인증, SSO 인증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인증 시스템에서 모든 인증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증을 하나의 시스템에서라는 목적하에 개발이 됐고 하나의 시스템에서 인증에 성공하면 다른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도 모두 없는 방식이 바로 SSO고 SSO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방식이 클라이언트 방식, 그리고 서버 기반 방식, 서비스 기반 방식 이렇게 3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SO 바로 이 기술이 바로 이제 커버러스랑 연결이 되는데 이제 이 커버러스가 분산환경에서 SSO 인증 프로토클을 사용해서 구현한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버러스는 티켓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게 영역이라는 영역과 신임장 이러한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들을 잘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괄호 놓기에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구성요소에 대한 구성요소를 이제 보기로 제시하고 적당하지 않은 설명에 대한 문제도 고르는 문제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티켓에 포함되는 정보 중에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티켓에는 중요한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켓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멸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SSO 인증이 하나의 인증으로 모든게 다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한 이 인증키가 유출되거나 다른 쪽에 누군가가 이거를 유출되거나 탈취할 수 경우에는 엄청난 회사의 피해를 볼 수 있고 사고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보안을 강하게 한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 이제 타임 프로토콜이 들어갑니다. 바로 티켓에 대한 유효기간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 포함 정보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PKI는 이제 암호학에 있어서 거의 ABC 가장 중요하고 기본인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 연산과 복화 연산에 사용되는 키가 서로 다르고 이제 이제 이런거 이제 공개키 암호화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 암호화 기술에는 이제 다양한 개념들도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많은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PKI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등장이 하는데 이 사실 이 PKI를 가지고 이제 정보방 기사는 전자서명 기술에 활용되는 방법 각각의 또 PKI에 관련된 알고리즘 뭐 이런식으로 응용돼서 이쪽 개념이 문제로 출제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접근통제 모델 이거는 이제 그 종보방 기사 시험뿐만 아니라 시사 시습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장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내용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내용이에요. 아카데믹한 내용이 돼서 이 모델에 대해서는 그 각각의 개념과 목적들이 있고 어느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지 요러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여기에 나오고 있는 벨 라파둘라 아니면 비바 모델 클라그윗슨 뭐 여기엔 스크립트는 현재는 없지만 상태 머신 모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쪽에서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예를 든다면 그 벨 라파둘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밀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군사나 이런 쪽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비바 모델은 무결성이 굉장히 중요함에 다뤄지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번 상합적인 용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접근 통제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벨 라파둘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 DOD에서 다수진 보안 정책으로부터 개발된 접근 통제 모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클라그윗슨 말씀드렸던 상태 머신 무대도 이러한 특징들을 잘 이해하시고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서명기술 이 서명기술에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전자서명, 이중서명, 은닉서명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기에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그런 방법이 이제 전자서명입니다. 이게 뭐 이제 언급된 전자서명법 지금 이제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각각 민간 사설 인증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결전회라든지 그런 인증기관에서 발행했던 공인인증서가 뭐 계속 사용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이제 의무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법으로써 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전자서명기술이랑 같이 이제 연결돼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DID나 이러한 인증기술들이 이제 또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다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와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제 이중서명 이중서명 아까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서명기술들을 한번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를 모아서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중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중설명은 그때 이제 설명했던 걸로 이제 저희가 가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닉서명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이미 전자서명을 만들 수 있는 서명자와 설명받은 메시지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서명을 같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은닉서명은 이거의 목적은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장 큰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자. 왜냐면 이 서명기술에는 공개키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었고 인증 공인인증에 관련된 인증서가 지금 배포가 되기 때문에 요걸로 인한 신원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래서 사용자 및 성진자의 그 익명성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전자상거라든지 전자화폐 특히 이제 전자투표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 한마디로 그 투표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한 용도로 이러한 은닉서명들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보보안 일반 보안요소 기술에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